방위사업청 대전 이전과 국방과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. 국방혁신도시대전범시민추진위원회가 이장우 시장과 황인무 전 국방부 차관, 방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방위사업청과 연계한 국방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추진위는 분과별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고 중요 현안이 발생할 경우 임시회의를 수시로 열기로 했습니다.